입니다. 4월 4월 1일 오 세상에 오만 만에 나를 이렇게 왜 단토리 만나자고 하는 걸까 빨리 와 축하할께 이 밤이 너무 짜리 나고 흔들린 척 같아 실범이 잘 안 나는 것 얌우지고 또또래도 항상 속상할 땐 날 잡고 했었는데 정말 지내던 걸까 걱정스럽고 설레려 많은 그대가 정말 더 궁금해서 언제나 멀리서만 지켜봤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웠어 록살 록살 커다란 꽃 호기심 없는 맘은 장난기가 가득했던 예쁜 미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른데 배를 잡은 내 손 끝에 힘이 뚫리면서 벽찬 저녁을 느꼈어 내 모습이 아닌 나의 영혼을 봐준 사람 사랑이라 둘러볼까 둘러볼까 이 마음에 사랑은 해도 될까 가니 내가 난 그댈 품고 가도 괜찮을까 나의 영혼을 봐준 사람 나의 영혼을 봐준 사람 나의 영혼을 봐준 사람 생각스러워서 할 말을 해야죠. 저는 무슨 말인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알겠어요. 심장이 떨리고 온종일 꿈꾸는 기운 마주친 눈이 조용히 반짝이는 그 순간 내 삶이 깨어났어 아주 좋은 때로는 주말이 한없이 외로웠는데 잠실기하게 그의 미소는 내 영혼을 위로해요 문득 난 꿈꾸의 자로 혹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지 자산하고 선하고 용감한 남자 단체로 포기한 신상 얼굴도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이별한 사람 나만을 위한 사람 찾아온 것 같다요 그 사람은 그 특별한 사람은 바로 크리스티앙도 레벨리트 남작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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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